제발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눈이 있으면 이 집 꺼를 좀 봐요. 당신은 이걸 보고도 그냥 나온 거예요. 여기 신고 들어온 집들 가보면 다 이래요. 다 우망칭창이라고. 그런 집 산다고. 애들 부만 떼서 볼 얘기 시작하면 그 일을 다 어디로 보낼 건데요? 너 맞출래? 너? 지금 너라고 했냐? 그래, 너라 그랬다. 어디서 이런 꼰대가 와가지고 진짜. 꼰대. 너 일로 와! 오! 너 이... 이게 뭐야? 진짜. 부만 부대 못하잖아. 내가 맞고 있냐? 왜! 야! 야! 맘에 안 들어서 이리 와. 너! 야! 누나고 놔! 누나고! 야! 야, 너 그만해. 이쯤에 있으면 됐어. 그 조그만 게 하루 종일 갇혀있다. 목숨 걸고 지붕이를 걸어서 도망쳤어. 신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애를 보고 간 어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애가 목숨을 걸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안 되겠다. 너 일로 와! 야, 김둘리! 야, 김둘리! 야, 김둘리! 야, 김둘리! 야, 김둘리! 야, 김둘리! 고소해! 고소해! 그리고 너희랑 조심해! 야, 김둘리! 터지지 마! 야! 아이씨! 아이씨! 아니, 정신머리가 아주 썸만 빠졌어, 그냥! 아이씨! 이제 네가 아주 하다하다 구청까지 뒤집어 놓는구나. 아이씨, 마이씨, 마이씨.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고! 아니, 좀 진정해, 진정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인터뷰... 안 해요! 가방! 핸드폰!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또 뭐요? 그럼, 저 공무원 때문에 아이들이 제때 그 엄마한테서 분리가 안 된 겁니까? 변호사님이 최초 신고자신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터뷰 안 한다고! 애들 얘기 함부로 기사 쓰실 생각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경고했어요! 본인 후에서 뭐고, 지난달에 구매할 만한 현실이 없어서 들어간 분 한 번에 맞히는 건가?